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쟁병자 및 순교자에 난 똘람 국가주석은 7월 22일에 주석궁에서 2024년에 국가혁명에 탁굴한 공헌은 한 대표단과 김일이 만났습니다. 베트남 똘람 국가주석과 대표단은 응윈 부정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장은 주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주석은 혁명에 탁굴한 공헌은 한 대표들은 만나서 기쁨과 감동은 표현했고 국가와 당치도 잘은 대신하여 조국은 위해 희생된 영웅연사들은 경배했습니다. 똘람 국가주석은 영웅적인 베트남 어머니 등과 무장스럽 영웅, 무쌍평, 영웅연사, 가족계, 진척 및 혁명에 대한 공로자에게 가장 진실한 안부, 깊은 애정,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혜 보답 작업은 잔 구현하고 혁명 공로자와 상평연사의 가족들은 잔 돈보기 위해서는 국가주석은 당위원회의 각급 행정부, 조국 전선 및 단체들이 당과 국가의 주장과 정책은 진지하게 이행하는데 계속 관심은 갖춘 것은 요청했습니다. 이는 혁명 공로자, 연사의 친척 정책 가족들이 국가 혁신 사업의 성과를 항상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합니다. 누구도 뛰쳐지지 않게 하도록 하고 연사들의 목근, 피가, 혁명의 깃발은 더 붓게 묻으렀다는 호치민 주석의 가르침은 잔 신정했습니다.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반부에 따르면 재배 지역 및 포장 시설에 대한 콧드 재정 및 반급은 시장 요구에 따른 생산 방향은 정하고 베트남 농산문 업계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여 많은 긍정적인 견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56개 성씨에게 7,500개 이상의 재배 지역 콧들은 반급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인본, EU 등 시장의 수출한 수위는 포장 시설들에게 1,500개 이상의 콧들은 반급했습니다. 올해 첫 친계원 간 과일 수출액은 38억 달러 이상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두리안, 마나나, 용과는 성장에 기여한 주요 과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여천이 죄대 과인 및 재소 수준 시장으로 6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입니다. 베트남 과인 재소협회는 공부한 공급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베트남의 과인 재소 수출이 사상죄대인 7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공상부는 두 차자 선정 계획은 포함하는 해상 복력 개발을 위한 시범 연구 사업 시행에 관한 모코설은 정보에 제출했습니다. 베트남 공상부의 제안에 따르면 해상 복력 반전은 건설하기 위한 두 차자를 선택하는 데는 세 가지 옵션이 있으며 그중에 조기 단계에서 시범은 수행하는 국경경제법인은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옵션 1은 시행하기 위해 베트남 서큐 그룹은 한당하고 옵션 2는 시범 실행하기 위해 베트남 전력 그룹은 한당하고 옵션 3은 국방부 산하 단위를 한당하는 것은 제안합니다. 국내 민간에게 시행한당에 대해서 베트남 공상부는 최근 민간이 전력 모문 두 차에 많이 참여했으나 민간이 두 차자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지 않은 전통적인 반전 프로젝트 대양광 반전 복력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법에 대한 문제와 함께 해상 복력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베트남 공상부는 국방, 안보, 가격, 법률 문제 등은 완전히 평가하지 못한 채 민간에게 시범 두 차를 한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경에서 북한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쓰레길은 담은 풍선은 남한에 방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성준 합창대편위는 군이 지난 7월 21일부터 대북라디오 프로그램은 방송하기 시작했다고 반갑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인 오전 6시에 방송되며 연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는 북한이 5원부터 지금같이 계속해서 쓰레길은 담은 풍선은 남측으로 방출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합창에 따르면 남측이 대큐모 라디오 프로그램은 시작한 전날인 7월 21일인 북한도 남측의 풍선 500개를 판사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계속 도발한 경우 라디오 방송은 늘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에 북한 노동신문은 한미 군사훈련은 미난하며 남한의 한계선은 넘었다고 경고했다고 모두 했습니다. 이 신문은 적들의 짐락과 전쟁은 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은 지금 신세계 핵전쟁의 한계선은 넘고 있다며 남북정전협정 짐싯빛 주년인 1953년 7월 27일부터 2024년 7월 27일까지 남은 시간은 문과 인추인 앞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문명히 반갔습니다. 유럽 남북 국가 법무부 장관과 내부 장관 미 공식 회의가 7월 22일에 헝가리 부타페스트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관들은 참석하는 대신 대표나 고위 공무원은 회의에 문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 음식힘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른 의견의 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리투아니아 내무부 장관은 이것은 때때로 유럽의 들에 맞지 않는 헝가리의 환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후 회의를 제출한 산도르, 핀테르, 헝가리 내무 장관은 회의가 EU 내 안보 협력에 합의했음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뿌리센과 록셈부르크에서 열리는 경료회의 정기적인 회의에 참석한 것은 기대했습니다. 한국가가 회의의의 대표를 발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자차지면 유럽연합의 의창국은 맡고 있는 헝가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동라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구국의 방송 지널에 한국가 뉴스를 시정해주신 시정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